사육동 토박에 걸어주는 롯데 이야기, 룻게미 사육동 이야기 해설, 저는 우피입니다. 2020 프라우국의 막 6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드디어 스프링 캠프 명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스프링 캠프 어떻게 치러지지 한번 쳐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가장 좀 눈에 띄는 점은 스프링 캠프를 나눠서 갑니다. 두 개로 나눠서 가는데, 메인 캠프는 호주 애들레이드 캠프이고요. 여기는 총 37명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라인 캠프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캠프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는 4명이 갑니다. 4명이 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오늘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메인 캠프인 애들레이드 캠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30일에 호주 애들레이드 캠프로 출발을 해서 3월 5일까지 훈련을 진행하게 되고, AB의 소속팀, 그러니까 호주 야구, 호주 프로야구 소속팀은 애들레이드, 여기도 자이언츠네요. 네, 애들레이드 자이언츠 홍구장 시설을 사용을 하고, 총 7차례 연습 경기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참가 명단을 보면, 코칭 스탭은 14명이고, 코칭 스탭 명단은 굳이 다 호명은 안 하겠습니다. 투수가 19명인데, 송승준, 노경은, 김대우, 오연택, 김건국, 정태승, 스트레일리, 진명호, 박시영, 구승민, 샘슨, 최영환 선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이름은 김대우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김대우 선수가 이제 나이가 제법 많은데다가, 뭐랄까, 2군에서는 굉장히 항상 잘하고 있는데, 2군 마을라면 못하는? 그런데, 또 9위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좀 약간 애매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우 선수를 이번 캠프에 데리고 간다는 점은, 김대우 선수를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갈 만한 선수들인데, 정태승 선수나 최영환 선수도 약간 주목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이 선수, 다른 선수들은 사실상 이제, 작년 시즌에도 1군에서 거의 다 뛰어던 선수들인데, 김대우, 정태승, 최영환 선수는 1군보다는 이제 퓨처셋으로 뛰던 선수들인데,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 선수들의 좀 더 기대를 많이 걸고 있지 않나 싶고, 또 밑에 라인이 되어 있는데, 김원중, 박진영, 김유영, 강동호, 박세웅, 윤석민, 서준호, 이 선수들은, 뭐, 갈 만한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강동호 선수가 전력을 해서, 김유영, 강동호 선수가 전력을 하면서, 이제 SKM에도 합류를 하게 됐고, 두 선수 모두 군입대 전에 나름대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팀 내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수는 4명이 가는데요. 포수는 지성준, 김준태, 나종덕, 정보근 선수가 가게 되고, 내하수는 9명인데, 이대호, 전준우, 정훈, 신봉기, 안치영, 마차도, 김대륙, 김민수, 한동희 선수가 갑니다. 눈에 띄는 점은, 전준 선수가 아예 내하수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이런 점이 좀 눈에 띄는 것 같고, 그리고 외하수는 5명, 민병헌, 손하섭, 강로한, 최민재, 고승민인데, 여기도 강로한, 고승민 선수가 아예 외하수로 분류가 돼서 가게 되고, 마지막 외하 한 자리를 채울 선수를 경쟁을 하고 있는 강로한, 최민재, 고승민 선수를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라인 캠프는, 이건 유망주 투수들의 기술 훈련을 위해서 가는 캠프인데, 그래서 한승혁, 윤성빈, 이승헌, 최한윤 선수가 2주 동안 체계적인 과학적인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2명이 빠졌죠. FA인 손승락, 고효준 선수가 캠프에서 제외가 된 상태로 결국 명단이 짜지게 됐는데요. 물론 30일 출발 전까지 극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같이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서희연줄도 교육교여가지고, 시질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허문혁 감독은 사실 훈련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명단을 기존보다 적은 37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FA 선수들이 합류한다면, 37명의 31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만큼 감독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이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또 표현을 했는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 선수랑 선수는 지금 계약 조건에서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고효준 선수는 사인앤트레이드까지 외부로 오픈을 했어요, 구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 선수들이 같이 가는 게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제 마음에서도 역시 이 선수들도 같이 캠프에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드라이브라인 캠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게 시애틀에 있는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되는데, 여기는 투수들의 트레이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수들의 투구폰과 구종을 첨단 장비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구속 향상과 변화구 회전축 각도 등 투수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곳이고, 코디네이터 코치가 두 명 있잖아요. 그 코치들이 진행을 할 피치 디자인으로 유명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우수성을 알고 많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가는 윤석민, 이승원, 최아는, 한승혁 선수는 모두가 굉장히 팀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망주 투수들이에요. 그래서 윤석민 선수는 2018년 1차 지명, 이승원 선수는 2018년 2차 1라운드 지명, 최아는 선수는 2차 7라운드 지명, 한승혁 선수는 2차 1라운드 지명으로서, 최아는 선수를 빼고는 전부 다 1라운드 지명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1차 1라운드거나 아니면 2차 1라운드 원픽 선수거나 이런 선수들이라서 굉장히 기대감 있는 선수들한테 많은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특히 윤석민 선수는 미국에서 여기도 훈련을 하고, 곧장도 호주 스펙킹백까지 합류를 하는 걸로 봤을 때, 윤석민 선수한테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많은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드라이브라인 센터는 재미있는 게, 선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첨단 장비들을 상동구장에도 그대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시 해리즌버그, 어퍼레벨 투스 코디네이터가 여기서 연수를 직접 받으면서 노하우를 직접 배워올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선수들하고 동행을 하는 이용공 코치도 역시나 가서 설비 운영이나 아니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들을 배워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드라이브라인 캠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선수들도 선수들인데, 코치들도 새롭게 접한 이 첨단 장비들을 배워오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배워오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정말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런 형식의 운영인데, 대단히 좀 세련되고, 효율적이고, 굉장히 좋은 캠프 운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수뿐만이 아니고, 사실 장기적으로 이런 코칭 스텝을 육성을 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네명규 선수들도 여기서 굉장히 자신들의 이런, 사실 지금 기대에 비해서 많이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장이. 그런데 여기서 자신들의 능력을 한층 끌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성빈 선수를 정말 팀에서 엔지중지하고 정말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즌 도중에, 롯데 지바, 일본의 지바, 롯데, 마린스, 이근, 잔류근의 연수를 떠나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도 이렇게 드라이브 라인 캠프와 호주 캠프까지 둘 다 보내면서 이 선수한테 보내고 있는 기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풀처스에서 13경기 1승 3표 1호이드, 5.44의 평균 자책을 기록을 했고, 41.1이닝, 35피안타, 체이피 업런, 24.NET, 9449, 949, 33진, 피안타 위아 3분 8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기록은 좋지 않았고, 허리 통증 때문에 7월 중순부터 뛰지도 못했습니다. 뛰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허리 상태는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성빈 선수가 사실 이런 표면적으로 보이는 기록보다 저는 아직도 윤성빈 선수를 놓을 수가 없고, 이 선수는 정말 안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팀에서 타자는 한동희 선수, 투수는 윤성빈 선수를 안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작년 10학년기 때 보여줬던 공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페이스티볼이 150을 넘기는 공을 던지면서, 숫자보다 구위가 너무나 좋았거든요. 정말로 전성기 박찬호 선수를 떠오르게 할 정도로 라이징 페이스티볼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와 상반되는 정말 고속 포크볼을 던질 줄 아는 선수라서, 정말 자기를 뭐랄까, 잘 다룰 줄만 알게 되면 정말 무서운 선수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팀 차원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애지중지 계속해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야구 외적으로 얼마나 스타성이 뛰어난 선수입니까? 정말 잘만 하면 정말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 캠프에서 잘 훈련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 것 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캠프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성민규 단장이 픽한 성민규의 남자들이 한두 명씩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강로한 선수가 눈이 굉장히 많이 띕니다. 강로한 선수가 지금 굉장히 강인군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시즌이 마치고 11월 말까지 김해 상동에 진행된 마무리 캠프를 계속 완주를 하고, 그리고 곧장 호주 프라우구 진론 코리아에서 실전 경기를 뛰었고요. 그리고 호주 야구가 끝나자마자 곧장 또 애들레이드 캠프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달 반 동안 호주에만 머무는 강인군의 일정을 이어가고 있고요. 시즌 후에 신의기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훈련과 실전 경험과 이런 걸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많이 부여하고 강인군 이어가는 거는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는 부분인데, 군대를 갔다 와서 올해 첫 포기를 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성적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104경기에서 타율 2할 4푼, 4업룻 25타점을 기록을 했는데, 재미있는 점은 이 선수가 체격 자체는 굉장히 마른 체형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장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가 69개였는데, 그 중에 25개가 장타였습니다. 36.2%가 장타였고, 시청자분들도 경기를 많이 보셨다면, 강로한 선수가 이 루타를 굉장히 많이 날리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고 성민규 단장이 이 선수의 운동 능력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부임을 하고 이 선수의 손목 힘과 운동 능력에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외화수로 포인트 선수 변경을 주문을 했고, 본인도 내야 수비가 그렇게 좋지 않기도 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를 살리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선뜻 이제 외화수로 전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로한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 주로 외화수는 중견수로 나서고 있는데, 훈련 또는 실전에서 막 만세를 부르거나, 이렇게 심하게 못한 점은 없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너 외화수, 그러니까 좌익수나 육수보다는 중견수가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견수에 있을 때 투구의 코스를 보면서, 미리 스타트를 끊기가 편해서, 이게 좀 더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본인도 호주 생활을 하면서, 뭔가 다른 취미나 그런 것보다는, 또 빠른 발로 외화수비를 하는 메이저리그 선수들, 빌리 에미이턴 선수나, 코디 빌린저 선수 같은 훌륭한 선수들 영상을 보면서, 자기의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비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타격에서는 3진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3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2019 시즌에 3진율이 35%나 됐고, 250타적 이상 초안타자 중에서 리그 1위였습니다. 또 세부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가 더 많은데, 일단 3진율이 높은 것도 압도적인 1위고요. 2위 선수가 28.5%의 한숙택 선수입니다. 기아에. 그리고 스트라이크 헛스윙 비율도 1위입니다. 26.6%로 헛스윙 비율도 1위고, 그 다음에 적극성, 그러니까 전체 공기 배트가 나온 확률도 11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 중에서 50.1%의 공기 스윙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컨텐츠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보이산비도 굉장히 안좋습니다. 보이산비도 굉장히 안좋은 선수라서,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또 BA, VIP, 소위 바비비라고 부르는 인플레이, 타격시 인플레이 타율이, 인플레이 비율이 또 전체 8위입니다. 3화 6푸 놀이에 바비비비율을 하고 있고, 또 타구 방향도 좌측이 30.9%, 중간이 24.9%, 오른쪽이 44.2%로서, 당겨치는 게 42.2%, 44.2%, 밀어치는 게 30.9%로서, 굉장히 스프레이 히팅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유형이 이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잘 맞추지도 못하고, 삼진도 많이 먹고 헛스윙도 많은데, 일단 갖다 맞추면, 거의 인플레이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좌중후 가릴 것 없이, 굉장히 고르게 본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성구안만 좀 개선을 하고, 갖다 맞춘 컨텐츠 능력만 개선을 하면, 타구의 지자성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 그 좋은 타구의 질들이 또 장타로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다가, 또 도루도 8번 중에서 7개 성공할 정도로, 바위도 빠르고, 주류 센스도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승민규 단장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자리까지 옮기면서 이 선수를 주전으로 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선수가 젊은 시절에 김주찬 선수하고, 굉장히 유사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론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2007년에 김주찬 선수가, 군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첫 시즌인데, 이때 김주찬 선수의 나이가 만 26세였습니다. 그리고, 강로한 선수가 작년에 군대 선역하고, 뛴 첫 시즌이 만 27세 시즌이었습니다. 나이도 거의 비슷한데, 기록을 보면 훨씬 더 유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만 26세의 김주찬 선수가, 타율 2할 6푼 1리, 출류율 2할 9푼 8리, 장타율 3할 9푼 8리로, OPS 6할 4푼 7리를 기록을 했는데, 강로한 선수도 거의 똑같습니다. 타율 2할 4푼, 출류 2할 7푼 9리, 장타율 3할 7푼 5리로, OPS가 6할 5푼 4리, 거의 똑같아요, 기록이. 그래서 출류율이 조금 더 낮고, 장타율이 조금 더 올라간 김주찬 선수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고, 김주찬 선수도 이 시기 때는, 지금은 완전 완성형 타자가 되어 있지만, 이때는 정말 운동 능력은 좋고, 정말로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은데, 가지고 있는 그런 운동 능력에 비해서, 소프트웨어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WRC 플러스, 그러니까 타격의 절대값이거든요. 이게 WRC 플러스가 100이면, 평균, 그 포지션에서 평균의 타자라고, 타격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2007년에 김주찬 선수가 75.6에 WRC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 19년에 강루한 선수가 77.1에 WRC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절대값으로도 이 선수들이 똑같은 기록을 거의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같은 유형이, 같은 나이대, 같은 기록을 보여준 선수인 만큼, 김주찬 선수만큼 강루한 선수도, 굉장히 타격 능력이 대폭발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데다가, 재미있는 건 두 선수 다 원래 내 야수였다고 외화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화로 전향을 하고, 두 번째 시즌에 얼마나 강루한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심지어, 삼진이 많고, 보이넷이 적은 것조차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유사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루한 선수가 캠프에서 또, 그리고 연습 경기에서, 시범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계속 보고, 이 선수가 정말, 팀에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유형인, 발 빠르고, 파워가 있는, 중견수, 외야수 유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합산 유형의 선수는, 전준우 선수밖에 없었는데, 전준우 선수도 몸이 점점 불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뭔가, 발도 빠르고, 장타도 많이 치는 것에서 많이 멀어졌죠, 이제는. 그래서, 뭔가, 가이비시 슬러거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굉장히 말랐는데, 홈런도 많이 치고, 장타도 많이 치고, 발도 빠르고, 이런 유형의 외야수를, 우리 팀에서도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프링 캠프 명단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스프링 캠프의 세분의 형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성민규 단장의 남자, 강루한 선수와, 윤성빈 선수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스프링 캠프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올 텐데요, 또 지켜보면서, 성민규 단장의 남자가 또 누가 있는가, 그런 것을 계속 얘기해보면서,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룩앤미 사격돈 이야기에서, 저는 룩피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